스지구찌 네 분께 처음 소식을 드립니다. 이번에 미천한 자식놈의 부주의로 여러가지로 대개까지 폐를 끼치게 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마땅히 찾아뵙고 사과를 드려야 할 것이오나 우선 서면으로 대신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 편지를 올려야 할지 어떨지 무척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 입장을 헤아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 나름대로 망설이고 또 깊이 생각한 끝에 역시 편지를 올리기로 결심한 바입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제 심정을 일단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정작 부슬더니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순서로서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를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패전 후 1년이 지나 저는 중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아내인 게이크와 기호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무겁고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쓰지그치 선생님 어쩌면 선생님도 저 지겨운 전쟁으로 전제에 가셨던 한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지겨운 전쟁이라고 썼습니다만 실로 전쟁만큼 무섭고 지겨운 것은 이 세상에 다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무서움은 식량이 모자란다는 것 공습으로 집이 불타서 아녀자나 노인들까지도 불에 타 죽는다는 것 단지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아니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인간이 인간이 아니게 되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제가 저지른 죄를 20년이 지나서야 겨우 아내에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는 선생님 네 분에게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쓰지그치 선생님 제가 속해 있던 소대는 북지의 어느 부락에서 노인이나 어린이 그리고 여자를 한 곳에 보아놓고 학살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어제 일처럼 그때의 광경을 머리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세히 말씀드릴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아무리 상관의 명령이었다고는 하지만 임신부의 배를 갈라 죽인 끔찍한 죄를 저지른 인간입니다. 당시 우리는 동양평화를 위한 전쟁이라느니 민중과의 싸움은 아니라느니 온갖 미사여구를 가지고 대풀이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후세의 역사가 어떻게 조작하든 간에 그것은 명백히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그 내막이 깨끗할 까닭이 없습니다. 물론 상관들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잔악 행위를 감히 저지르게 한 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상관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저는 제 등에 총이 겨누어진 것을 느끼면서 정신없이 여자의 배를 갈랐습니다. 에마디 소리를 치르던 비명과 피투성이가 된 태아가 꿈틀거리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인간을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로 타락시키는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세월이 흐를수록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진정한 사나이라면 인간이라면 그때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죄 없는 사람들을 보호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이 손은 그 임신부를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귀국한 저는 차마 한동안은 제 자식을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손으로 피에 물든 더러워진 손으로 시치미를 떼고 순진한 제 자식을 안아줄 수는 도저히 없었던 것입니다. 기호씨를 안아주려고 하지도 않고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저에게 아내 개입고는 이상하게도 겁에 질린 모습으로 비유를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비유를 맞추려 들면 들수록 저는 자기 혐오를 느끼고 더욱더 시무룩해져갔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점점 더 겁에 질려서 비굴해져 가고 그것이 또 저를 더욱더 초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되풀이되는 동안에 저는 아내의 표정 속에서 뭔가 숨겨진 사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이 잔악한 죄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숨겨진 듯한 제약의 냄새를 아내에게서 느꼈다거나 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아내의 어머니, 즉 저의 장모에게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모르게 기묘한 그늘, 당황, 망설임 등이 장모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기국한 다음에 2월 아내는 다시아를 임신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차츰 커져가는 아내의 배를 저는 생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제가 너무 소심한 남자였을까요? 아니, 저는 저와 마찬가지로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전쟁에서의 제약에 시달리고 있는 전우들을 알고 있습니다. 평화스럽게 보이는 이 일본 안에 이런 지긋지긋한 전쟁에 과거에 떨며 살아온 남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쨌든 저는 아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고통을 잊기 위해 장사에만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틀림없이 4월 초순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하코다 때로 출장을 가던 도중 기차 안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기호시가 태어날 때 특별히 신세를 진 간호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살쯤 되어 보이는 딸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도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자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녀는 대게도 귀여운 따님 있잖아요 하면서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는 기호시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더니 그럼 작년 여름 마루야마의 산원에서 태어난 딸은 죽었느냐고 묻는 바람에 저는 그만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짐짓 태연스럽게 죽었노라고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종전이 되기 전 해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잘 아는 산원에서 임시 응원을 요청하는 바람에 이를 도와주었던 모양입니다. 마침 그 무렵에 아내는 그곳에서 몰래 딸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 간호원은 물론 제가 출정 중에 생긴 애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또 유부녀인 게이코가 그녀에게 그런 말을 했을 까닭도 없는 일이고요. 저는 그때부터 은밀히 제가 출정한 뒤에 아내의 동정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곧 아내가 돌아가 있던 사뽀류의 친정에 낙가가와라는 남자가 하숙을 하고 있었다는 것 아내와 가까이 지냈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고 아내가 낳은 딸아이는 어딘가에 양녀로 들어간 것 같다는 것 까지 이럭저럭 알게 되었습니다. 스지구찌 선생님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제 심정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저는 뭐라고 형용하기 어려운 고마운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몹시 이상하게 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왜 제가 고마움을 느꼈는지 아시겠습니까? 스지구찌 선생님 앞에서도 쓴 것처럼 저는 전쟁에서 죄 없는 인산비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비록 다른 남자의 애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전혀 질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나 아내가 낙태를 시키지 않고 남몰래 하나의 생명을 낳아주었다는 사실에 제가 얼마나 큰 의안을 느꼈는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쩌면 자기가 죽인 저 피투성의 태아가 꿈틀꿈틀 움직이던 모습에 괴로워하고 시달려온 제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심경인지도 모릅니다. 만일 아내가 낙태라도 시켰더라면 저는 완전히 재기불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남의 눈을 꺼리면서까지 낳아주었다는 데는 저는 감사하고 겨우 살아갈 용기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무척 차원이 낮은 자기 의지의 사고 방식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내도 다른 남자의 아기를 낳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해서 제가 상세 되지는 않더라도 약간의 가벼워진 것 같은 생각이 든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가 하나의 생명을 어둠 속에 매장하지 않은 것은 이른바 구원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또한 저에 대한 형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중국 부인과 그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새삼 마음은 괴로움에 시달리지만 형벌을 받았다는 것으로 해서 당시 저는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이고 저 자신을 책망하는 마음도 어느정도 적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스지구찌 선생님 이런 사사로운 일을 길게 늘어놓는 것은 네 분께 사과하는 마음에서 이기는 하지만 실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길러주신 아내의 딸 뭐라고 불러야 할지 망설여지지만 요 고양이 자기의 출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아드님으로부터 아내가 들었다는 것을 알고 제 심정을 말씀드림으로써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20년간 저는 아내의 과실을 전혀 모르는 채 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내에게 감쪽같이 속아주자 일체 책망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제가 사는 하나의 보람이기조차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의존 부부로서 살아왔습니다. 아내도 그 뒤로는 그야말로 정숙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번 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말에 호텔에서 아드님이나 닭가키 선생을 만난 이래 다스야가 아시다시피 마음이 거칠어져서 기다라군을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 몰아넣고 결국은 아내도 모든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다스야도 기호시도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 다스야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괴롭기는 하지만 이것은 제가 받아야 할 당연한 보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니 전지에서의 제 과거를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나 가벼운 형벌입니다. 다스야가 저런 성격으로 태어난 것도 저희들 부부의 당시의 심경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새삼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정초부터 너무 장황하게 신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아내의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주신 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1월 3일 미스이 미키지 스지그찌 스지그찌 게이조 선생님과 나스의 부인께 이미 20년 전에 미스 이비 끼찌는 게이쿌의 배신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알고 있으면서 용서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내를 나무랄 자격이 자기에게는 없다는 제의 자각에 의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등대의 빨갛고 파란불이 서로 부르고 화답하듯이 빛나고 있는 것을 용서는 꼼짝도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 젊은 하녀가 방으로 들어왔다. 혼자서 하시는 여행이라 슬슬 하시겠군요. 이부자리를 깔면서 하녀가 말했다. 차에서 내린 용서는 백조가 떼를 지어 눈일고 있는 토스호의 기술계 섰다. 어제와는 달리 하늘은 개어있었으나 바람이 살을 애는 듯이 매웠다. 대부분은 아직 얼음과 눈에 덮여있는 토스 호의 한 군데 폭 5,6m 길이 2,300m 가량 강물처럼 물이 드러나 있었다. 그 속에서 백마리 남짓한 백조가 울음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악의 생왕 소리를 짧게 끊는 듯한 이상하리만큼 구슬픈 소리였다. 새가 우는 것은 그 어떤 의사 표시일 것이다. 지금의 복잡한 자기 마음을 음색으로 나타낸다면 도대체 어떤 소리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꼬는 요꼬는 맞은편 기슬계에 서있는 동가와 그 옆에 빨간 창고 지붕을 바라보았다. 백조는 저마다 긴 목을 구부리면서 물속의 먹이를 찾고 있었다. 요꼬는 호수 안에 있는 거적을 둘러친 오두막으로 다가갔다. 비닐봉지에 넣은 대여섯 개의 부스러진 식빵을 삼십엔 씩이나 받고 백조의 먹이를 팔고 있었다. 아 왔다 왔어 요꼬의 모습을 보고 안에 있던 세너명의 국민학생이 반가운 듯이 서로 옆구리를 찔렀다. 보리 새빨간 아이들은 소급 장난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글생글 웃으면서 빵을 팔았다. 빵을 떼내어 요꼬는 물속으로 던졌다. 백조들은 경계하여 사람 옆에 다가오려 하지 않았다. 요꼬는 조금 쓸쓸한 생각이 들어서 힘껏 멀리 빵을 던졌다. 백조들은 천천히 빵 주위에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겁먹은 듯이 느릿느릿 긴 목을 느려 노란 부리로 빵을 물었다. 백조들은 어디서 사람을 경계하는 법을 배웠을까 하고 요꼬는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한 번 빵을 던져주자 이번에는 어느새 다가온 백조가 냉큼 가로채듯이 그것을 입에 물었다. 그러자 다른 한 마리가 그 백조의 먹이를 빼앗으려고 뒤쫓아갔다. 먹이를 다 주고 난 요꼬는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여전히 백조를 바라보고 있었다. 기술계에서는 일곱여덟 명가량의 관광객이 백조를 배경에 두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빵을 던져주기도 하고 있었다. 건너편 기술계는 열 마리 가량이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한때가 있었다. 그런가 하면 부부익이라도 한 것일까 가운데 모래톱의 눈위를 백조 두 마리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 근처에서 세네 마리가 기지개를 켜며 큰 날개를 퍼덕거렸다. 갑자기 두 마리가 날아올랐다. 무리를 크게 우애하며 날아가는 그 뒤를 다른 한 마리가 뒤따랐다. 그러나 곧 떨어져서 다른 방향으로 날아갔다. 뿐득 도루가 생각나서 요코는 가슴이 아팠다. 요코에게는 그 한 마리가 도루처럼 생각된 것이다. 도루가 요코의 하숙을 찾아온 것은 벌써 한 달쯤 전으로 기다하라가 도베스로 떠난 날 밤이었다. 방으로 들어온 도루는 한동안 선체로 문에 기대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요코를 바라보고 있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오빠 요코는 도루가 술에 취했는가 했다. 도루는 가냘프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드디어 왔어. 드디어 라뇨? 음 난 말이야 요코 날마다 오늘은 요코에게 가야지 오늘은 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 하지만 올 연기가 없었어. 요코는 가슴이 찔리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오늘 기다하라가 아버지를 따라서 떠나는 것을 보았을 때 겨우 결심을 했어. 도루의 안색이 조금 나빴다. 오빠 앉아서 얘기해요. 음 기다하라는 오늘 밤부터 도베스의 병원에 있겠군. 도루는 그제서야 난로 옆에 앉았다. 그렇겠죠. 요코는 도루의 시선을 피해 벽장에서 귤을 꺼냈다. 잠시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무거운 침묵이었다. 시계탑의 종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여덟시 였다. 요코? 요코가 구개를 들었다. 요코는 기다하라와 결혼할 생각일 테지? 도루가 결심한 듯이 말했다. 요코는 조용히 끄덕였다. 그렇군. 역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다시 도루가 입을 다물었다. 조만간 도루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요코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루의 심정을 생각하면 좀처럼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 요코 나는 요코가 내 친동생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부터 요코와 결혼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건 내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 그때 요코가 살인범의 딸이라는 얘기를 나는 처음 들었어. 네 그 말은 언젠가 들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지만 도루는 쓸쓸하게 웃었다. 기다하라의 일을 생각하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기다하라는 요코를 위해서 한쪽 다리를 잃었으니까. 결국은 내 조급한 행동이 불러 일으킨 일이야. 내가 닭갓기 아저씨네 장례식 밤샘 때 미스 이씨에게 공연한 얘기를 한 것이 계속 꼬리를 물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으니까 말이야. 부드러운 귤 껍질을 벗기는 도루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다. 오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탓해서는 안 돼요. 전에도 말했지만 근본을 따지자면 누구보다도 오다루의 어머니가 나쁜 거예요. 그리고 다시야 군도 난폭했고. 어쨌든 역시 요코는 기다하라와 맺어지게 되어 있었던 거야. 요코는 눈을 내리깔았다. 기다하라가 한 말이 생각났다. 요코양 나는 다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 일에 요코양이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이에요. 나는 나 자신의 기분으로 요코양을 뒤쫓아 갔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내 부주의로 미끄러지고 말았으니까 말이요. 다시야 군의 일로 해서도 책임을 느끼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요코양은 도로에게로 돌아가세요. 기다하라는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기다하라는 역시 모든 면에서 내 선배야. 나는 요코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때는 끔찍한 생각도 했었어. 그가 다리 하나를 잃고 요코를 얻을 수가 있다면 나는 요코를 위해서 손발을 다 잃어도 좋다고 말이야. 어쩜 나에게 있어 요코를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니까. 미안해. 공연한 소리를 해서 나는 기운을 낼 거야. 요코도 기다하라의 좋은 아내가 되어주는 거야. 도로는 그렇게 말하고 벌렁 틀어놓았다. 어렸을 때부터 다정하게 해준 도로에게 자기가 준 것은 깊은 상처뿐이라고 생각되어서 요코는 괴로웠다. 어머니가 전에 요코에게 사랑이 없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면서? 네. 하지만 기다하라는 사랑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남자야. 나처럼 옹절한 인간이 아니야. 요코가 결혼을 하면 나는 유학을 떠날 거야. 독일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좋아. 오빠 만일 기다하라 요코가 결혼을 하게 되면 도로는 살아갈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전에 기다하라는 요코에게 그런 말을 했었다. 확실히 도로는 어느 먼 나라에 간 채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기다하라를 버린다는 것은 이미 요코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오빠 정말로 유학을 갈 거예요? 일본에는 있고 싶지 않으니까 도로는 들어놓은 채 말했다. 몇 년 쯤이요? 알 수 없지. 알 수 없다뇨? 설마 영영 돌아오지 않겠다는 건 아니겠죠? 도로는 대답을 하지 않고 요코를 바라보았다. 기다하라는 확실히 자기를 위해 다리를 잃었다. 그러나 도로 역시 소년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자기를 위해 무용의 손발을 받쳐주었다고 할 수가 있다. 만일 그때 클라크 해관의 로비에서 얘기를 하고 있던 것이 기다하라 가 아니라 도로였다면 도로 역시 요코를 뒤따라 왔을 것이다. 그리고 도로가 다리를 잃었을 런지도 모르는 일이다. 요코는 도로의 다정한 마음을 알고 있는 만큼 더욱더 괴로웠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요코. 미안해요 오빠. 사과할 것도 없어. 내가 요코의 입장이었더라도 역시 기다하라를 선택했을 거야. 요코도 나를 싫어해서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걸 생각하면 한층 더 괴롭지만 말이야. 도로는 들어놓은 채 옆에 있던 신문을 얼굴에 얹었다. 오빠. 대답이 없었다. 도로는 울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아무 일도 없었다면 요코는 도로와 결혼을 할 생각이었다. 그 감정을 끊는다는 것은 요코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이 괴로운 일이었다. 그 괴로움까지도 도로는 이해해주고 있는 것이다. 오빠. 역시 대답이 없었다. 요코는 도로에게서 받은 오팔반지를 조용히 케이스에서 꺼내어 바라보고 있었다. 자살을 기도했다가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요코의 손가락에 도로가 끼워준 오팔반지였다. 이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정초에는 둘이서 독가지답게 스키를 타러 갔을 것이다. 그리고 요코는 독가지답게 순백의 눈위에서 정식으로 도로에게 그 오팔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달라고 말할 생각이었다. 이제는 이 반지를 끼는 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요코는 혼자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요코 도로의 목소리가 메어 있었다. 본데요 오빠 나는 다깝게 아저씨 흉내를 도저히 낼 수 없을 것 같아. 아저씨는 우리 어머니를 무척 좋아했던 모양이지만 태연히 우리 집에 드나들고 있잖아. 나는 그런 흉내는 낼 수 없을 거야. 역시 나는 졸장부인가봐. 아무리 단념하려고 해도 신부 차림의 욕구가 기다하라와 나란히 서 있는 것을 상상만 해도 나는 갑자기 도루가 벌떡 일어났다. 그러자 신문지가 소리를 내며 옆에 떨어졌다. 시시한 소리를 했군. 신경 쓰지 마라. 일어나 앉은 도루는 책상다리를 하고 말을 계속했다.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남매였어.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역시 남매로 살아도 무방한 거야. 도루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깊이 연기를 빨아들였다. 그렇지. 나도 신부감을 골라야지. 요꼬를 쏙 닮은 신부감이 어디인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도루는 웃지도 않고 말했다. 그런데 기다라는 언제 결혼할 생각일까? 여러 가지로 불편할 테니까 빠를수록 좋을 텐데. 오빠 나는 기다라 씨와 결혼할 생각이지만 기다라 씨는 나더러 수지구찌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뭐? 기다라가 그런 말을 했어? 네. 감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아미바시리에 유빙이라도 혼자 가서 자연의 엄숙함과 마주하면 감상 따위는 모두 날라가 버릴 거라고 했어요. 기다하라는 어른이로군. 그래요. 그분은 불과 두 달 사이에 몰라보게 성장한 것 같아요. 난 어쨌든 조만간 유빙을 보러 갈 생각이에요. 내 마음이 단순한 일시적 생각인지 아니면 차분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지그시 요꼬의 눈을 들여다보고 끄덕이던 그때의 도로 얼굴이 백조를 바라보고 있는 요꼬의 눈앞에 떠올랐다. 백조들 속에 날개가 거무스름한 것이 몇 마리 있었다. 저건 모두 새로운 것들이에요. 이제 곧 깨끗한 백조로 변하게 돼요. 운전사가 요꼬 옆으로 다가왔다. 이상하군요. 이곳에 오는 동안에 더러워졌을까요? 글쎄요.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저런 깃털을 가진 게 아닐까요? 운전사도 모르는 것 같았다. 요꼬는 자동차로 돌아갔다. 이제부터 어디로 가실 겁니까? 아미바시리호로 갔으면 하는데요. 아미바시리호도 그저 눈벌판 같은 거예요. 여름에는 아름답지만 눈벌판 이라도 좋아요. 서론처럼 보이는 얼어붙은 모습도 아미바시리호의 또 하나의 진실된 모습일 것이다. 요꼬는 그런 것을 생각했다. 조금 구름에 가려져 있던 샤리다게가 하얀 모습을 드러냈다. 해마다 여름에는 저 샤리다게에 올라가 치시마를 바라보는 것이 기다하라의 성묘라고 했었다. 앞으로 기다하라는 다시 저 샤리다게에 올라가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고양인 치시마를 바라볼 수가 있을까. 요꼬는 시티에 깊이 몸을 기댔다. 기다하마 해안의 도로로 나서자 하얗게 빛나는 유빙의 바다가 오른쪽에 활짝 펼쳐졌다. 아득히 멀리 시리도 꼬의 산들이 보였다. 멋지네요. 잠깐 세울까요? 중년의 운전사가 친절하게 말했다. 네, 부탁해요. 여관의 창문에서 본 유빙과는 또 달리 기스 가까이에 밀어올려진 유빙은 연녹색을 띄고 있었다. 군데군데 작은 산처럼 솟아오른 유빙은 여기에서는 그야말로 겹겹이 밀어닥친 파도처럼 보였다. 요꼬는 차에서 내려 바라보면서 이 유빙의 끝을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저기 유빙이 작은 산처럼 솟아올라 보이죠? 시리도 꼬의 고쪽에서는 18미터나 솟아오른다고 하더군요. 어머 18미터나요? 요꼬는 그 광경을 머리에 그려보려 했지만 상상할 수가 없었다. 이곳에 올 때까지는 조그만 빙계가 파도 사이에 떠들고 있을 정도로 밖에는 유빙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18미터에 이르는 언덕 모양의 유빙이 있다고 말을 들어도 그것은 요꼬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저 시리도 꼬의 파수막에 있는데요. 10월 20일 개부터 유빙이 흩어지는 5월까지 혼자서 살고 있죠. 그 사람이 유빙이 솟아오르는 얘기를 하더군요. 파수막에서 혼자 살아요? 네. 주변에 집 한 채도 없는 얼음과 눈 속이죠. 이웃 파수막까지 가까워도 5킬로는 되나봐요. 유빙위를 걸어서 3시간 또는 4시간이나 걸린다니까요. 어쩜 요꼬로는 빙설에 갇힌 해변의 끝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나이를 상상해보았다. 쓸쓸하지 않을까요? 여름에도 배편밖에 없다는 파수막에서 긴 겨울을 혼자 살아가고 있는 사나이의 강인함을 생각하며 요꼬로는 멀리 시리도 꼬 곳을 바라보았다.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 사람은 곧 결혼하기로 되어 있던 여자가 죽자 호카이도로 건너왔다다군요. 그러던 중에 파수막에 정착하게 된 거죠. 벌써 15년은 될 겁니다. 끝내 장가도 들지 않고 내내 혼자 살고 있죠. 저런 세상은 그래서 재미있죠. 얼마나 변했었는지 모르지만 여자가 죽었다고 해서 뭐 굳이 저런 시리도 꼬에서 혼자 살아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도 얼음이 우는 소리만은 정말 철양하다고 말하더군요. 유빙은 접안할 때나 떨어질 때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소리를 내거든요. 여고는 애국으로 가겠다고 하던 도루를 생각했다. 타이마치의 전망대 가볼까요? 달리기 시작한 차 안에서 운전사가 말했다. 그래주세요. 이곳에서 볼만한 데는 모두 안내해주세요. 언제 다시 오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좀 지나친 사치라고는 생각되었으나 여고는 그렇게 대답했다. 여고는 방금 들은 파수막의 사나이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연인이 죽자 일생을 북쪽 끝에서 보내고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있다는데 큰 감동을 받았다. 시리독구라는 건 아이누어인가요? 그런 모양이에요. 시리독구라는 게 원래 발음인가 봐요. 땅끝이라는 뜻이라 하더군요. 땅끝이요? 그렇군요. 그런데 파수막은 여러 개가 있나요? 숫자는 모르지만 그럴 테죠. 그럼 여러 사람이 이 겨울을 혼자서 각자의 파수막에 갇혀서 지내고 있겠군요? 그렇죠. 5월 20일경이 되지 않으면 배가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꼬박 7개월은 혼자 사는 셈이죠. 7개월 동안이나요? 파수막에서 혼자 겨울을 보내는 사나이들은 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고독을 견디고 있는 것일까? 여고는 왠지 모르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어째서 그런 곳에 파수꾼을 두지 않으면 안 될까요? 글쎄요. 억울을 도난당하지 않기 위해서겠죠. 하지만 저런 유빙위를 몇 킬로나 걸어가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말입니다. 정말 그래요. 하지만 손님 세상에는 뜻밖에도 호사가들이 많은 법이죠. 어쨌든 저 시리덕구에 울퉁불퉁한 유빙위를 텐트를 짊어지고 돌아다니는 젊은이들도 있으니까요. 유빙위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잔대요. 어머 유빙위에 텐트를 쳐요? 바람에 날아가지 않을까요? 히말라야의 빙벽을 기어오르거나 절벽을 타는 사람도 많은 세상이니까요. 시리덕구에 유빙위를 걷는 사람이 있는 것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파수막도 비워둘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곳에 묵으면서 무엇을 불태울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유빙위에 텐트를 치는 사람도 또한 고독한 인간일 것이라고 요코에게는 생각되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부인 지경에 땅끝의 고독이 차라리 견디기 쉽다는 것일까? 대체 인간은 혼자 있는 편이 더 위안을 얻게 된다는 것일까? 요코는 사람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말할 수 없이 쓸쓸한 영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리에 들어서자 곧 차는 왼쪽으로 꺾어져서 언덕을 올라갔다. 다이마치였다. 높은 지대에 철근 아파트나 아담한 주택이 늘어서 있었다. 차는 어느 일본식 여관 앞을 지나 벼랑 끝으로 나왔다. 요코는 다시 차에서 내렸다. 눈 아래에 아미바리시의 항구가 보이고 오측 회가 활짝 열려 있었다. 이 높은 지대에서 바라보아도 유빙은 아직 바다 저쪽까지 이어져 있었다. 바다의 저쪽 또 그 너머 저쪽까지도 바다는 얼음 밑에 갇혀있는 것이리라. 먼 옛날에는 이 벼랑 밑까지도 바다였다는 군요. 인쪽 멀리 노도로 고지 비죽 나와있었다. 언젠가 이 여관에 쿠시의 손님을 태우고 왔을 때예요. 파란 바다에 하얀 유빙이 점점이 떠있더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뭐라고 해야 할까? 푸른 하늘에 낙하산이 무수히 떠있는 것과 같다거나 할까? 어쨌든 아름답더군요. 유빙도 여러 가지로 변하는군요. 높은 지대에 힘을 하치는 바람은 한결 더 쌀쌀했다. 그야 물론 변하지요. 지금은 이렇게 빽빽이 바다까지 이어져서 있지요. 그런데 다음 날 깨어나서 보면 모두 바다로 떠내려가서 흔적도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마치 변덕스러운 여자의 마음과 같다거나 할까요? 운전사는 웃었다. 그럼 유빙이 올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래요. 유난히 오늘 밤은 춥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다음 날 아침엔 바다 가득히 유빙이죠. 신비로운 느낌이군요. 그런 거죠.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인데도 어디서 이많은 얼음이 오는 걸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되곤 하죠. 자동차로 돌아오자 운전사는 불현듯 생각난 듯이 말했다. 손님 신기류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해마다 오월경이면 보이곤 하죠. 어떤 식으로 보이나요? 일국의 도시 같은 것 유빙 같은 것이 하늘의 빛이지요. 꼭 보고 싶군요. 현실이 없는 것이 보인다니. 아니 현실적으로 어딘가에 있는 것이 보인다나 봐요. 그렇다면 신기륜은 반드시 환영이 아니라는 걸까. 자동차가 방향을 바꾸어 바다를 등지고 달리기 시작했다. 앗! 위험해! 흰 지팡이를 집은 남자가 여관에서 불쑥 도로로 나온 것이다. 이런 대낮부터 안마서를 부르는 손님도 있나 보군요. 운전사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말했다. 이엇구는 문득 육각구를 생각했다. 사로베츠 원야에서 가까운 도요토미 온천에서 안마사를 하고 있었다는 육각구가 왠지 갑자기 친근하게 느껴졌다. 만일 닭각기와 게이조가 여관에서 육각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아직 도요토미의 거리에서 남모르게 온천가게 어깨를 주무르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오래지 않아 육각구는 동경으로 간다고 다스코가 지난번 나스에게 와서 말했다. 어차피 샤미샌을 할 바에는 동경에 나가서 좋은 스승 밑에서 배우고 싶다는군. 육각구는 무슨 일이든지 철저히 하지 않고서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 성격이야. 다스코는 그렇게 말하면서 게이조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게이조는 어물거리며 다스코의 시선을 피했다. 나스에는 그런 게이조를 빈정거리는 미소를 띄고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정말 섭섭하게 됐군요. 여보. 아니 나는 별로. 어머 섭섭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육각교양이 불쌍해져요. 안 그래 다스코? 천만에 육각고는 나스에 같은 응석 꾸러기가 아니라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샤미샌에 전념할 생각인 거야. 그런 애에게는 그것밖에 살아갈 길이었거든. 다스코는 웃지도 않고 말했다. 육각고는 진지하게 사랑한 것이다. 그때 다스코의 말을 생각하며 요코는 지금 비로소 육각고에게 공감을 느꼈다. 아내가 있는 게이조에게 마음을 두었던 육각고를 요코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왔었다. 그러나 왠지 지금은 게이조를 사랑한 육각고를 묘할 수가 없었다. 나쁘다기보다도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에게는 불행한 만남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너무나도 광막한 빙원을 계속 바라본 탓일까 아니면 약혼 약혼여와 사별하고 시리독고의 얼음 속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나이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일까. 요코는 육각고가 갑자기 친근하게만 느껴졌다. 육각고처럼 애골스로만 나가는 여성에게는 사랑하는 사랑과 맺어지거나 맺어지지 않으면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먼 세계에서 사는 수밖에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와 도로 오빠의 경우도 불행한 만남일지도 모른다. 차는 언덕을 내려서 상점이 질비한 거리를 달리고 있었다. 아미바리시 호에서는 지금 얼음의 구멍을 뚫고 빙원 낚시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인간에게는 참으로 여러 가지 상태가 있구나 하고 요코는 흥미롭게 생각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자기만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은 어느새 어제처럼 흐려졌다. 아미바리시 호에서 여관으로 돌아온 요코는 창 밑에 라디에이터에서 발을 녹이고 있었다. 열기가 푸근하게 요코를 감쌌다. 창 너머로 보이는 것은 역시 유빙뿐이었다. 수평선 저쪽에 아까까지도 보이던 시리도코의 산들도 구름에 가려져 있었다. 요코는 아까 도우스 호에서 아미바시리 호로 가는 도중 강 너머에 있는 형무소를 보았다. 이 다리를 건너면 유명한 아미바시리 형무소가 있죠. 손님 구경하시겠습니까? 운전사가 말했다. 형무소의 빨간 벽돌 땀이 다리 건너편에 보였다. 고맙습니다만 그곳만은 요코는 거절했다. 형무소를 구경한다는 것은 너무나 매정한 일로 생각되었다. 저 높은 탐안에서 제수들은 자기 죄를 보상하기 위해 몇 년 몇십 년 또는 평생을 지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죄란 보상할 수가 없는 것일까? 형무소를 보았을 때 생각했던 것을 요코는 지금 다시 생각했다. 요코는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었다. 아사히가와를 떠날 때 게이조가 준 것이다. 요코를 위해서 사두었던 것이리라. 연지색에 천을 입힌 성경에는 가느다란 종이쪽지가 서표처럼 끼워져 있었다. 종이쪽지에는 짤막하게 글이 써 있었다. 요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꼭 읽어보도록 해라. 아버지 게이조가 보낸 글이었다. 그 대목에는 간통현장에서 끌려나온 여자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느냐 마느냐 하는 장면이 적혀있었다. 당시에 유태율법에 의하면 간통죄는 사형이었다. 더욱이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이다. 종교학자나 신앙이 두터운 사나이들이 그 여자를 예수 앞에 끌어내어 따졌다. 이런 여자는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율법대로 죽이라고 한다면 사랑을 설교하던 평소의 언덕과 모순떼고 또 당시의 지배자인 로마 제국의 법률에 위반된다. 죽이지 말라고 한다면 유태율법을 질밟는 것이 된다. 어떤 대답이 나오더라도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 짓궂은 질문이었다. 예수는 침묵했다. 그리고 몸을 숙였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지면에 뭔가를 썼다. 그들은 다시 집요하게 대답을 요구해왔다. 예수는 그들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대목 그 대목에서 게이조는 빨간줄을 쳐놓고 있었다. 요구는 마음이 아파왔다. 게이코의 존재를 알고 난 뒤에 요구의 마음을 게이조는 물론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요구가 게이코를 처음 만나던 날의 일도 전에 들었을 것이다. 기다하라가 입원한 다음 날 요구는 게이코를 처음 만난 것이다. 간호원이 텍스트론 A의 점적 주사를 기다하라의 팔에 꽂아주고 다시 항생물질 케프린을 주사한 뒤 나갔다. 그러자 곧 다시 노크 소리가 났다. 침대 주위에는 기다하라의 아버지와 도루 그리고 준 꼬와 요구가 있었다. 요구는 간호원이 다시 왔는가 하고 돌아보지도 않은 채 기다하라의 괴로워하는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 창문 옆에 있던 도루가 문쪽을 보고 작게 소리질렀다. 무신코 요구는 뒤를 돌아보았다. 청색 투피스를 입은 게이코가 코트를 손에 안고 서있었다. 요구를 쳐다본 게이코의 눈이 크게 떠졌다. 다음 순간 그 눈은 곧 요구에게 웃어보였고 그리고는 연민을 구하는 듯한 깊은 슬픔의 빛을 띄었다. 게이코의 아름다운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인 다음 순간 요구는 가볍게 눈인사를 하고 병실에서 뛰쳐나갔다. 동극의 전기가 서로 반발하는 것과도 같은 반사적인 행동이었다. 복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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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는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게이코의 문병은 요구도 각오는 하고 있었으나 요구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동요했다. 요구는 마침 열린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갔다. 요구는 복도 소파에 멍하니 앉았다. 옥도 전기 자국일까? 소파에 다갈색 가죽의 검은 얼룩이 점점이 묻어있었다. 요구는 그 얼룩을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마침내 생모를 만났다는 감동보다도 무언가 허전함이 있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무 기쁨도 없는 어머니와 딸의 만남이었다. 저 사람이 나를 낳고 그리고 버린 어머니인 것이다. 저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존재인 것이다. 임신이라는 것을 안 날로부터 출산 때까지 저 사람은 내가 죽기를 원했을지도 모른다. 저 사람에게서 내가 태어난 날 저 사람은 나를 조금이라도 귀엽다고 생각하고 안아주었을까 아니면 저주와 슬픔으로서 바라본 것일까 요코는 지금 게이코가 약간 고개를 갸웃하고 한쪽 손을 가슴께 가볍게 얹던 우아한 거동을 머리에 떠올렸다. 남편을 배신하고 자식을 버린 여자가 우아하다는 것에 요코는 반발을 느꼈다. 자기가 어머니에게 마저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새삼스럽게 깨우침 받은 느낌이었다. 비참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한 시간 쯤으로 생각되기도 하고 십오분 쯤으로 생각되기도 했다. 이미 게이코는 돌아갔을 것이다. 기로와 아는 기다라 옆에 그렇게 오래 있을 까닭이 없는 것이다. 요코는 일어서서 천천히 2층으로 내려가는 층계를 밟았다. 층계의 구석구석마다 수업먼지가 앉아있었다. 그것이 왠지 자꾸만 눈에 띄었다. 층계를 다 내려선 요코는 뜻밖에도 2층 복도의 소파에 게이코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게이코는 일어섰다. 요코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요코는 무표정하게 목례를 하고 그 앞을 지나치려고 했다. 요코가 요코가 요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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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속눈썹을 쳐들고 상냥하게 미소지으며 말했다. 나는 미스이에요. 요코는 먼 곳을 바라보는 표정으로 게이코의 젖어있는 하얀 이를 쳐다보았다. 이 사람은 치아 모양까지 나를 닮았어. 요코양 많이 자랐어. 게이코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요코는 스스로도 이상하게 생각될 만큼 냉정했다. 확실히 게이코는 얼굴도 목소리도 요코와 흡사했다. 그러나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요코의 마음은 멀기만 했다. 무슨 까닭인지 핏줄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다. 요코의 마음은 벌써부터 도로군에게 듣고 있었어. 무리도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나빴으니까. 게이코는 감정의 붙받침을 억제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요코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어나자 곧 버림받은 자식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요코는 옆을 지나가는 파자마 차림의 소년을 바라보았다. 울 줄도 웃을 줄도 원망을 늘어놓을 줄도 그리워할 줄도 태어나자 곧 버림받은 요코는 그 방법을 몰랐다. 요코 용서해줘 개입고의 까만 눈에 눈물이 개는 것을 보고 요코는 말없이 그 곁을 떠났다. 그리고는 복도를 돌아 수술실 쪽으로 마치 용건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빠르게 걸어갔다. 빨간 전등이 켜져있는 수술실 앞을 지나 요코는 막다른 창문에 기대어 멍하니 밖을 내다보았다. 창문 바로 밑 입구에 네모난 지붕이 보였다. 밤새 내린 눈이 살포시 쌓여있어서 양철 지붕의 녹색이 어렴풋하게 보였다. 네 다섯살짜리 사내에 손을 잡은 젊은 어머니가 지붕 밑으로 사라졌다. 엇박기어 삼각건으로 팔을 붙들어맨 남자가 분주히 밖으로 나갔다. 그때 녹색이 투를 입은 개입구의 모습이 보였다. 개입구는 택시도 잡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눈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조금 가다가 개입구의 발이 비틀거렸다. 비틀거리며 걸음을 멈춘 개입구는 잠깐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곧 다시 고개를 떨군 채 걸어갔다. 여권은 문득 눈앞의 빙원에서 개입구가 고개를 숙인 채 멀어져가는 듯한 착각을 느꼈다. 고개를 숙인 채 힘없이 눈길을 사라져간 개입구는 울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성경에는 이렇게 씌어있다. 여권은 창백한 유빙원을 응시했다. 이 유빙처럼 자기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던 것일까. 자기는 좀 더 따뜻한 인간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좀 더 솔직한 인간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한 자기가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심정이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야말로 자기의 마음은 이 바다처럼 싸늘하게 닫혀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요코 용서해줘. 그 한마디에는 만가지 생각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요코는 쌀쌀맞게 그 자리를 떠난 것이다. 그것은 돌을 던지는 것보다도 더 냉혹한 처사가 아니었을까. 그러한 비정함이 한순간에 생길 까닭은 없었다. 자기의 마음속에는 언제부터인가 그러한 비정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요코는 국민학교 1학년 때 나스에게 목을 졸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식 때는 준비했던 답사를 백지로 바꿔치기 당했다. 그러한 일을 요코는 결코 남에게 말하지 않았다. 오직 애골스러 어떤 일이 있어도 삐뚤어주지 않겠다. 어머니 같은 여자가 되지는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자기를 어머니보다 올바르다고 여기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었다. 상대방보다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할 때 과연 인간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자기를 올바르다고 생각함으로써 어느새 사람을 얕잡아 부는 감정이 마음속에서 자라온 것이 아닐까. 원제 욕구는 문득 게이조에게서 들은 말이 생각났다. 마침내 자기 마음속에 숨어있는 추악함을 냉엄한 대빙원을 앞에 놓고 비로소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돌을 던질 자격은 오직 예수 한 사람에게만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지 않았다. 예수는 다만 따뜻하게 용서했을 뿐이었다. 욕구는 그것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어째서 어째서 예수는 용서한 것일까. 죄는 인간의 목숨을 가지고서도 근본적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일까. 확실히 죄란 용서받는 이 애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유빙 우의의 하늘이 한 군데만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흐린 하늘에 붉은 구름을 요꼬는 신기하다고 생각했다. 불길할 만큼 창백한 유빙의 벌판을 요꼬는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갈매기 두세 마리가 빙원에 닿을 듯이 낮게 날아갔다. 요꼬는 3년 전에 죄를 분명히 용서할 수 있는 권위있는 존재가 아쉽다고 유서에 썼었다. 죽음을 앞에 두고 품었던 그 진실된 자기의 소망이 이제 갑자기 여기에 되살아난 것 같았다. 인간끼리의 용서에는 아마도 완전한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용서했다고 생각해도 언제 또 증오심이 고개를 쳐들런지 모른다. 그것은 게이조와 나스의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한 불안전한 용서에 참된 해결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여관 앞에서 자동차 문이 쾅하고 닫혔다. 내다보았더니 유빙을 바라보는 젊은 남녀의 뒷모습이 보였다. 요꼬는 깜짝 놀랐다. 도루와 중고의 뒷모습과 비슷했다. 설마 오빠가 중고와 둘이서 올 까닭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요꼬는 창문을 열었다. 찬 바람이 따뜻한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청년이 뒤를 돌아보았다. 도루와 비슷한 얼굴 윤곽이지만 살결이 검은 청년이었다. 요꼬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청년은 여자의 어깨에 팔을 감았다. 그 정다운 모습에서 요꼬는 시선을 돌렸다. 중고는 도루를 염모하고 있다. 어쩌면 언젠가 두 사람이 맺어질 날이 올지도 모른다. 요꼬는 기다하라의 모습을 떠올렸다. 사랑은 의지라고 게이조는 말했었다. 그 말의 깊은 뜻은 아직도 잘 모른다. 그러나 요꼬는 그 확고한 의지를 부여받고 싶었다. 그것은 참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있는 존재에 부여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요꼬는 탁자 위의 포트에서 더운 물을 따랐다. 씁쓸해한 차를 입에 머금은 채 요꼬는 기다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 되는 걸까 하고 생각했다. 역시 감정만이 자기의 전부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지성도 의지도 또한 자기인 것이다. 지 정 의의 종합된 인격이 자기라고 한다면 기다하라를 사랑하는 것은 이미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기다하라가 자기를 위해 다리를 잃은 것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사랑해도 아직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까 본 젊은 두 사람이 여관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요꼬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 위에 놓았다. 구름 한 군데를 장밋빛으로 물들이고 있던 엷은 저녁롤도 어느새 사라졌다. 그때 한 줄기의 빛이 벌판에 던져졌다. 핑크빛의 가느다란 띠가 빙원을 물들였다. 저녁해는 여관의 뒤쪽 산에서 비쳐오는 것 같았다. 갈매기의 수가 늘어났다. 고양이 비슷한 울음소리를 내면서 여관 오른쪽에 있는 쌍둥이 바위께 떼를 짓고 있었다. 이윽고 핑크빛은 사라졌다. 다시 창백한 유빙이 눈앞에 있었다. 유빙의 빛깔이 차츰 회색으로 변해갔다. 이 잿빛 일색의 빙원이 인생의 참모습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욕구는 의자에서 일어서라 했다. 그러자 또다시 슬그머니 핑크빛 광망이 유빙의 벌판을 불구스름하게 물들였다. 다음 순간이었다. 갑자기 한 방울의 피를 떨어뜨린 것처럼 유빙의 한 점이 새빨갛게 물들었다. 또는 빙문의 밑바닥에서 시뻘건 피가 뿜어나왔다고 해도 좋았다. 그것은 너무나도 뜻밖의 전경이었다. 누가 유빙이 진홍빛으로 물들 줄 상상인들 했겠는가 여권은 숨을 죽이고 이 불가사의한 사실을 응시했다. 이윽고 그 붉은 빛은 여기에 한 방울 저기에 한 방울 핑크빛으로 물든 빙원 위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빛처럼 붉은 빛깔이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유빙이 유빙이 불탄다. 인간의 의표를 찌르는 자연의 모습에 여권은 그저 눈을 부릅뜰 수밖에 없었다. 뾰지처럼 창백하던 빙원이 산불처럼 타오를 줄이야. 여권은 일찍이 상상조차 못했었다. 어떤 프리즘의 장난인가. 어쨌든 지금 틀림없이 여권의 눈앞에서 유빙은 활활 불길을 뿜으면서 타오르고 있었다. 지그시 그 너울대는 불길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의 마음에 이상한 빛이 한줄기 비쳐드는 것을 여권은 느꼈다. 또 또 다시 뚝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유빙이 물들어갔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피 그렇게 생각한 순간 여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렸다는 피를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것 같은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감동이었다. 그 빛 속에서 불이 뿜어 나오듯이 타올랐다. 약간 핑크빛을 띈 불길이 되어 너울대며 불탔다. 여권은 어느새 주먹을 불 끈지고서 바라보고 있었다. 오른쪽 불길이 차츰 희미해졌다. 그러나 왼쪽의 화염은 회색의 빙원 속에서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아까까지도 쉽게 믿어지지 않던 신의 존재가 갑자기 아무런 저항도 없이 믿어졌다. 이 황량한 유빙의 벌판이 빗방울이 떨어지듯이 물들고 산불처럼 불타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여권의 내부에서도 갑자기 불타는 유빙에 호응하듯이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 욕구는 욕구는 선명한 불길의 빛깔을 바라보면서 이제야말로 인간의 죄를 참으로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생명으로 밖에는 속죄를 할 수 없다고 하던 춘고의 말이 지금은 그대로 믿어졌다. 이 비정한 자기를 용서하고 말없이 받아들여 주는 분이 계시다. 어째서 그것을 지금까지 믿지 못했을까 하고 욕구는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불길의 빛깔이 차츰 희미해졌다. 욕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몰랐다. 욕구는 다만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사하고 계속 생각했다. 또다시 시선을 밖으로 돌렸을 때는 빙어는 온통 샛빛이 되어 저녁 어스름 속에 잠겨 있었다. 등대의 빨갛고 파란불이 다시 깜빡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욕구는 기다하라에게 도루에게 게이조에게 나스에게 그리고 준꼬에게 지금 본 불타는 유빙의 놀라운 광경을 알려주고 싶었다. 자기의 눈앞에 생각지도 않았던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을 알리고 싶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제가 많다고 마음속으로 느꼈을 때 이상한 안식을 얻을 수 있었던 불가사의함도 알리고 싶었다. 일생을 마쳤을 때 남는 것은 우리가 모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준 것이다. 전에 카야 카야 가재하키의 할아버지는 말씀해 주셨다. 요코는 그 말을 가슴 속에서 읊졸였다. 이 말이야말로 참된 삶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기다하라는 요코에게 다리를 주었다. 그렇다면 그의 다리는 잃은 것이 아니다. 그의 다리는 그가 죽은 뒤에도 여전히 참된 의미에서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요코는 지금 기다하라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절실했다. 요코는 불현듯 일어나서 기다하라에게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교환원이 나왔다. 요코는 오다루의 미쓰이비키지의 전화번호를 찾아서 연결해달라고 했다. 수화기를 일단 놓고 기다려주세요. 벨이 울리기까지의 짧은 시간이 요코에게는 무척 길게 느껴졌다. 어머니 미안해요. 요코는 고개를 숙인 채 눈길을 떠나간 게이코의 등에 대고 소리 지르는 듯한 느낌으로 중얼거렸다. 2, 3분 뒤에 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지금 호출 중이에요 그대로 기다려주세요. 교환원의 목소리가 들리고 신호가 울리는 것이 들렸다. 요코는 수화기를 바싹 귀에다 댔다. 문득 요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을 닦으려고도 하지 않고 요코는 신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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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